네 안녕하세요. 버거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윈도우즈 이벤트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오픈 도구를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것도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체인쇼라고 하는 오픈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설명이 나와 있듯이 이거는 윈도우즈 이벤트 로그들을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도구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벤트 로그인 거죠. 윈도우즈 환경에서는요. 이 이벤트 로그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물론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 ELK나 스플렁크나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같은 것은 괜찮은데 실제 여러분들이 도구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는 이벤트 뷰어,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도구들, 뷰어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찾아낼 때도 여러분들이 찾아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또 분석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시스몬이라고 하는 또 통합 프로세스의 로그들이 있죠. 이 시스몬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또 영상으로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로그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침해 사고 분석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좀 빠른 거죠.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인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윈도우즈 서버 같은 경우도 한 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서버들에 관련된 연관된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성이에요. 그리고 정확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체인쇼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좀 활용을 해봤더니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결론들을 좀 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게 이제 릴레이제 쪽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려 5일 전에 현재 5일 전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되시면 돼요. 이거 다운로드 되시면 모든 플랫폼 윈도우즈 그 다음 맥 그 다음에 PC 리눅스에서 다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젠플 연습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제 압축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압축을 해제하실 때 요 안에 이제 파일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체인쇼 올 플랫폼 룰스 이그젠플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여러분들이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다양한 플랫폼들 그 다음에 이그젠플 그 다음에 룰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제에서 기터브 애저에서 나왔듯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 되고요. 요쪽에 이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을 미리 이제 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한 줄이거든요. 그래서 요 한 줄을 여러분들이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C 윈도우즈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그대로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 명령어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헌트를 하겠다 탐지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룰스가 있습니다. 그 룰스는 여기 디렉토리에 가시면은 이쪽에 있죠. 이 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공격 형태들 이제 우리가 계정 정보들이 뭔가 변화가 있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안티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APT에서 레터럴 무브먼트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APT 공격할 때 탐지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이제 어떤 레스크 인젝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탐지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로 여러분들이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룰스를 잠깐 좀 보기 전에 우선은 요거를 결과 값들을 보고 이제 룰스를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룰스를 그대로 불러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어택 샘플이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곳에서 이쪽이죠. 그래서 이벤트 파일들이에요. 이벤트 파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룰스 정보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이벤트에 관련된 그런 명칭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요것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난 뒤에 요쪽에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 열기라고 있습니다. 요것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서 다운로드 받은 쪽에서 터미널 열기 하시면은 파워셀로 여러분들이 열릴 겁니다. 윈도우 10 기준으로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되고요. 요쪽 보시면 이제 체인 요쪽이죠. 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윈도우즈 할 때 대문자 있죠. 예 대문자로 여러분들 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너 정보하고 그 다음에 샘플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은 이제 이벤트 파일들을 모두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결과값들은 굉장히 빨리 나와요.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편집 없이 제가 한 것이고요. 이렇게 결과들이 빨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 더 큰 화면으로 보셔야 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 페이지로 보실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실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한 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요게 한 페이지로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상도가 좀 이렇게 높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페이지가 상당히 크게 나왔다. 나중에 이제 결과 보고서는 별도로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사례들만 좀 뭐 화면 보기 좀 불편하겠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보시면 어떤 것들이 탐지가 됐는지 물론 이제 샘플 파일이지만은 어떤 것들이 탐지가 됐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미카티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미카티스라고 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에서 우리가 그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lsass.ex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일들, 프로세스 정보들이 이제 탐지가 된 것이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로고들이나 이런 것들을 찍히는 것을 보고 얘는 이제 미미카티즈 관련된 것들이 파일들이, 로고 파일들이 생성이 됐다.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것을 탐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계정 정보들을 이제 탈취하는 거죠. 메모리 정보 안에서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탐지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가져왔냐. 우리가 시스몬 프로세스의 통합 로그 정보들에 대한 이벤트에서 이제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이제 us bypass죠. user ss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보호기법 관련된 것들이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스들이 보호가 되면서 권한 상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관리자 권한, 범죄자들이 이제 사용자 권한들을 획득을 하고 난 뒤에 관리자 권한들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us bypass라고 하는 그런 외기법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건데 여기도 이제 그런 이벤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관련된 것들이 이제 해시 정보나 그런 것들을 탐지해 봤더니 얘는 uac하고 관련된 그런 탐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탐지를 이렇게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뜹니다. uac랑 이제 하는 것들, 백도어 같은 경우도 백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레지스트리 라고 하는 이제 프로세스들을 또 사용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이제 뭐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등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면 이제 커런트 버전 쪽에 이미지 파일과 관련된 모드 한번 시작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데서 백도어들이 이제 동작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탐지가 됐고요. 그 위쪽에 현재 결과값들이 이제 아래쪽으로 굉장히 빨리 나왔고 위쪽으로 쭉 올리시면은 이제 커벌트 스트라이크하고 관련된 그런 메터프리터 여러분들 아시죠? 메타스프리티의 그런 리터럴 모브먼트하고 그 다음에 커벌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오픈 도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몬 정보들을 이제 빠르게 이렇게 탐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그 파일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잘 나오는데 아 이게 화면이 참 보기가 좀 안 좋게 나왔네요. 한번 여러분들도 돌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디펜드 정보에서 우리가 안티바이러스가 이제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디펜더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한 이벤트 정보들이 똑같이 있어요. 윈도우즈에요. 그래서 그 이벤트 정보들을 탐지했더니 뭐 ASP에 관련된 웹셀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이제 백도어 형태들도 여기 보시면은 탐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엑셀 파일에서 관련된 백도어나 아니면은 파워셀과 관련된 그런 백도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웹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탐지되었던 이게 한마디로 윈도우즈 디펜더에서 탐지됐던 이벤트를 그냥 한 번에 이제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요것을 엮어서 사실 요것을 또 발생할 때마다 이벤트를 모아서 분석하기보다도 얘를 자동으로 이제 이벤트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이런 결과값들은 또 이제 통합로그 쪽이나 보낸다면은 상당히 좋은 보안 유협 탐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벤트 정보를 한 번 룰스를 한 번 좀 보도록 할까요? 아까 우리가 샘플 받고 이제 룰스를 좀 나중에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룰스 쪽에서 한 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서비스와 관련된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벤트고 잠깐만요. 뒤쪽에 룰스에서 리틀 무브먼트와 관련된 애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록은 이제 언락 록은 RDP 록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트패드로 저희가 한 번 이렇게 열어봐가지고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어떤 형식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R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P에 접속이 됐냐 안 됐냐 그런 여부들을 이제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 정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만 이제 탐지가 되는 이벤트 정보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더 명확하게 이제 SQL과 관련된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룰스예요. 그 룰스를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로가 여기 룰스가 아니고 체인 쪽에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얘가 이제 실제 룰스거든요. 룰스인데 시그마 정보에서 룰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예요.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웹 쪽 윈도우즈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QL 인젝션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런 시위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SQL 인젝션이다라고 하는 것 탐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탐지 룰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는 룰이 있죠. 바로 이제 IDS 우리가 스누트 룰 있죠. 그거 유사합니다. 그런 형식처럼 어차피 이제 그 안에서 이벤트 정보 안에서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그 문자의 패턴이죠. 그것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 정보들과 그 다음에 이제 패턴 관련된 것들을 탐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 뭐 CGI 빈 같은 경우나 이런 접근했던 웹 공격과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탐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룰스들도 하나씩 그런 패턴들도 보시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윈도우즈 환경에 대한 룰스들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파워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파워실과 관련된 공격들, 스크립트 형태들도 많이 공격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파워실과 같은 것들도 파워실을 이용해서 어떤 파일들을 실행한다. 그러면 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파워실 스크립트하고 의심되는 그런 룰스들도 탐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양이요. 이 도구들이, 도구가 짠 것 같지만은 상당히 크다. 범위가 보면은 상당히 크고 여러분들이 치매사고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체인쇼라고 하는 도구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실무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